충남도가 만성 가뭄에 시달리는 보령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등과 협약을 맺고 충남지역 가뭄 조사와 대책 수립, 그리고 보령댐 도수로 가동 시기 조정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보령댐은 최대 저수량 자체가 작은 데다 물 유입량이 적은데 수요량은 늘면서 지난 2016년 2월 가뭄 경보제 시행 이후 6년여간 14차례나 가뭄 경보가 발령됐고, 최저 8.3% 저수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